테니스, 골프엘보 안녕하세요. 세움병원과 함께 테니스, 골프엘보호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호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호의 정확한 병명은 주관절 외측 및 내측 상가임으로써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는 힘줄이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테니스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에게 자주 발병된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었지만 주구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대부분 팔과 손을 많이 사용하여 발생합니다. 팔과 손을 많이 사용하면 힘줄과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적절한 휴식 없이 활동이 계속되면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힘줄이 심하게 변성되며 염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건설 현장 등 손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반복적인 가상호동을 하는 주부들에게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평소 힘줄이 약해져 있었으나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어딘가에 팔꿈치 부위를 부딪히며 심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주 증상은 팔꿈치 바깥쪽 통증으로 초기엔 약간의 통증만 있다가 질환이 진행될수록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주먹을 강하게 쥘 때 통증이 있게 됩니다. 손목을 굽혔다 펴거나 물건을 들고 손목을 위아래로 흔들면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골프 헬보의 경우 주된 증상은 팔꿈치 안쪽의 통증으로 누르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물건을 잡거나 걸레를 짤 때 손목이나 팔을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팔꿈치가 뻣뻣하고 세수하려고 구부릴 때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바닥을 편 상태로 뒤집었다가 엎었다를 반복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테니스 헬보와 골프 헬보의 경우 초기에는 간단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체외중격파 치료를 시행하거나 보조기의 착용을 통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상태가 이미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치료가 필요합니다. 테니스 헬보의 경우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4mm 이하의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을 삽입해 큰 절개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절개가 5mm 이하로 매우 작아 출혈이 거의 없고 합병증의 위험이 낮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관절 내부를 관찰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골프 헬보의 경우에는 큰 신경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위험함으로 약 4cm의 작은 절개를 하여 치료합니다. 테니스 헬보도 관절 내시경 수술로 치료 후 재발하는 경우라면 절개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술하기도 합니다. 수술 이후에는 힘줄이 어느 정도 재생될 때까지 반깁수 고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서서히 관절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과 같은 재활을 하게 됩니다. 수술의 결과가 좋더라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적절한 관리와 재활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골프 헬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